기여 입학제가 지금 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환경에 있죠. 그런데 이걸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매뉴얼을 찾아야 해요. 찾아가지고 특수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수 학교. 특수 학교는 뭐를 이야기 하느냐. 기여 입학제로 해서 들어가면 실력 모지르는 사람이 돈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러면 돈은 없이 노력을 해서 간 사람하고 뭔가가 지금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상하게 들어와요. 학교 자체가. 이 나라에서는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나무가지니까. 이 뿌리 위에서는 엄청나게 군두습니다. 안돼요. 이래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했을 때만 부작용이 안나는데 정확한 걸 내가 이렇게 주면 이 사회에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아주 잘 잡아서 하나 만들어야 해요. 하나만 알고 몇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실력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잘 갖추어진 집안. 이 집안에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집안의 혈통만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어렵게 해 놓습니다. 공부할 이것이 잘 안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 사회에 지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무언가를 내한테 뭐 이렇게 해갖고 공치사를 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팍팍 설 수 있다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돈이 누구? 누구 돈이냐? 전부 다 누구 겁니다. 국민들 거예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으면 경제는 안 일어나고 그 경제가 일어나는 걸 갖고 지금 돈 있는 집안들이 전부 다 모아 놓은 거거든요. 이걸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인자는 쓸 때가 됐으니까 이때까지 모을 때였었지만 인자는 쓸 때가 됐으니까 이걸 지혜롭게 쓰는 방법을 택해서 이런 것들이 운용이 되겠고. 이런 기획을 잘 해가지고 이걸 명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돈만 있는 것들 똥통 이런 소리 안 듣겠고 그 학교를 이렇게 지을 때 그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서 저분들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무언가 색다른 공부를 하네? 이렇게 되도록 무언가를 하나 짜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지식인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출세하려고 해요. 있는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와서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사회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가 뜻 있고 보람 있고 사는 방법을 공부하는 이런 공부들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거는 출세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기술 같은 거는 배우는 것도 빼보고 그 가들이 기술 배워서 뭐하러? 월급 받으러 갈 거야? 집안에 돈 다 있는데 월급 받아 갖고 거기다 또 먹을 건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공부 매뉴를 짜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그 사람들은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잘 면밀히 보니까 와 지적이다 요게. 질이 아주 좋은 공부를 하네. 시험치고 이런 게 아니고 무언가를 사회에 공헌하는 이러한 무언가를 지금 공부를 하네. 요런 걸 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시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매뉴를 짜서 그런 거를 신설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받아서 잘 대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되는 공부를 잘 시켜내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걸 앞으로 이제 그 개발을 누가 하느냐? 그거 개발하면요. 경제 하나도 문제 없는 학교가 돼요. 그런 사람들만 받아주는 거예요. 돈 걱정은 하나도 없는 학교가 출발한다. 그죠. 정부에 이거 기부 안... 정부에 이거 돈 안 타요. 교육부 이게 교육 학교들이 정부에서 지금 세금으로 세금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거를 야곤야곤 그거 받아 갖고 얼마나 충당하는 줄 알아요? 그럼 정부의 거는 가져오면서 저쪽에 거 가져오는 거는 지금 싫다고 안 하게 하면 그래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초주문이 낸 거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 내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그냥 학교에서 기부 입학은 안 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켜서 이 부작용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또 경험을 해야 되나? 인정 그런 시간 없어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안의 매뉴얼을 잘 짜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부가 있어요 또. 그 사람들 수학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요. 홀차도 모네요. 수학 해갖고 나중에 뭐 직장도 할까요? 수학을 하는 거는 수학을 해갖고 뭘 해갖고 지금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직장 들어갈 일이 있나? 그 사람들은 엘리트 공부를 시켜야 돼요. 엘리트 공부. 엘리트는 이 사회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리키는 공부. 엘리트 공부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엘리트 공부는 내가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주 보람있게 살아가는 이런 공부를 시켜내야 돼요. 어디 직장 구하는 공부 말고 지금 대학에는 거짓다 직장 구하는 공부 아니면 내가 어디 배우 잘 봤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고 뭔가 학위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뭐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출세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짓이 존경받을 일을 한다면 그게 출세인 거라. 뭔가 경영을 바르게 잘한다든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바른 거를 알려줌으로써 망란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착각을 해? 그 사람들 공부 입학제 안 되고 그러면 내 학굴도 안 나왔어. 그 대신 못 배워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던 엉뚱한 짓 하고 사니까 또 바라고. 그럼 공부도 못 하게 하고 또 엉뚱한 짓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결과는 누구한테 들어와요 이게? 경제를 갖추는 힘을 갖는 집안에서는 그 자재들도 굉장히 뜻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르게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에 크게 뭔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또 생산을 해야지. 왜 너가 똑똑하다고 너희만 잘랐고 그래. 그 사람들 방치해서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면서 우리 사회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는 누가 메꿀 건데. 그분들 소중히 잘 다뤄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도련님이고 그렇잖아요. 대학을 안 나와도 도련님이에요. 도련님은 도련님이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침을 줘야 되고 그 일을 해내야지만 이것이 온 국민한테 크게 도움되는 일을 이 한 분야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는 공부. 특수 공부를 할 수 있는 특수대학. 이런 것들을 만드는 특수대학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사 물리 받는다든지 뭔가를 갖다가 경제가 있는 사람이 큰 걸 운용하잖아요. 운용하면 여기 전부 다 월급 받으러 들어갈 거잖아. 월급 받으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한테 너희 월급만 준다고 너희 지식인들이 가겠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 사고가 뭔가 다르고 이념이 있고 시념이 있고 산수는 나보다 모나지만 그래도 무언가나 특이한 뭔가가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식하게 만들어 놔 놓고 우리가 그러면 빈잔하면서 우리가 거기 가서 빌붙어 갖고 그래도 또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을까 하고 일하는 게 맞는 겁니까? 생각 우리 바르게 하자고 지금 지식을 갖춘 우리라면 생각 바르게 하자고 지금 지식을 갖춘 우리라면 생각 바르게 하자고 남을 헛뜯을 때가 아니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무시할 때가 아니고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바르게 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우리가 매뉴얼을 짜주고 무언가를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 세상이 득되게 하도록 좀 바꾸자고 이 좀 패러다임을 좀 돌려이들 지 흘뜯기만 하고 말이지 흘뜯으려면 대안 또 내놔 대안 없이 흘뜯으면 너는 전보다 혼날 테니까 하느님이 용서를 안해 앞으로는 이때까지 잘 놀았지 흘뜯기도 하고 그래 흘뜯는 사람 치고 지금 잘 됐던 사람 한 사람은 봤어요? 이제 막 일어나 남을 흘뜯으면 니부터 치니까 니끼나 잘해 니끼나 잘하지 남을 흘뜯지 마라 이 말이야 그 인생도 중요한 인생이라 뭔 소린지 이해가 돼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